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엔저로 직간접의 피해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지노선은 평균 901원 84전이었습니다. 원엔 환율 마지노선에 대해 대기업 응답 평균은 907원 41전으로 28일 기준 피해 영향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조선과 가전, 섬유, 철강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국내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8년 전 슈퍼앤저 시기와 달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의 중국산 비중이 요소수 대란대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해 쓰이는 중국산 요소수의 비중은 2021년 71.2%에서 이듬해 66.5%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89.3%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풀자 고품질의 저렴한 중국산 요소로 다시 눈을 돌린 사업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요소수 대란이 터진 뒤인 2021년 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품질 저하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산 요소 수입 비중은 0%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전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요소수처럼 말로만 그치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탁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럽연합의 경제대국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21세기 들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종료와 함께 되살아나는 듯했던 독일 경제가 다시 고꾸라지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을 제치고 가장 강력한 병자 후보가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독일의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EU 차원의 제재에 따른 후폭풍이 컸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수요 둔화와 유럽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겹치면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독일차 업계가 내연기관차 생산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00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형 트럭 운송업체 옐로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직원 3만 명을 앞둔 옐로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 일부 또는 회사 전체를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옐로는 최근 수백 명의 비노조 직원을 모두 해고했고,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주문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는데요. 미국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트럭 운전사 노조, 팀스터와의 갈등이 옐로의 위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노조 측은 임금 등 조건을 사측에 양보해 10년 이상 회사를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을 약속했음에도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옐로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 옐로의 파산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8,9777건을 분석한 결과 39.6%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인데 비해 서울은 3.1%로 높았습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의 실태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